보존회 농악공연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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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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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국가무역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우리 평택 농악보조대 분들의 신명나는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아우 특히나 아이들이 정말 실력이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어린 친구들이 농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대견하고 네 멋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평택 농악보조대 공연은 잠시 후에 한번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